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중부 내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침까지 짙은 안개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. 오후 들어 수도권은 오랜만에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또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.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대부분 30도 가까이 올라 다시 후텁지근하겠습니다. 휴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. 남부와 제주의 비는 길게 이어지는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